이번 시간은 67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파트는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사이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최근 흐름에는 3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쉽게 철근이라는 재료하고 콘크리트 두 가지를 합성해 준 겁니다 두 가지 재료를 합성해서 만드는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레인포스트의 R을 따고 콘크리트의 C를 따서 RC 구조라고도 합니다 RC 구조 또는 RC 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이 잡아당기는 힘을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하도록 설계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누르는 힘을 분담하도록 설계하는 구조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요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종합문제가 나오면 거의 자주 응급이 되는 파트가 이 개요 파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자주 응급이 되고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 1절 계론분의 철근 계요 부분에서 1번 철근을 짜고 공급이 부어는 일체의 식으로 구성한 라멘 구조 바로 라멘이 원래 철근 콘크리트는 의의였죠 그래서 만들어진 구조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장척은 철근이 부담하고 콘크리트는 압축척을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3번에 철근은 승립 이후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1번에 선팽창계수가 철근하고 선팽창계수 또는 열팽창계수라고도 합니다 열팽창계수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이 선팽창계수 또는 열팽창계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단위 길이에 대해서 온도가 1도씩 상승하면 원래 온도가 상승하면 늘어나겠죠 신장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얘가 온도가 1도씩 상승하니까 원래 단위 길이보다 약간 늘어나더라고요 신장의 이 빔인데 이것을 원래 단위 길이에 대해서 단위 길이에 대해서 신장 늘어난 비율을 나타낸 것이 바로 선팽창계수 열팽창계수입니다 그러면 보통 얼마나 늘어난 비율을 선팽창계수 열팽창계수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반대의 개념은 수축계수라고 표현하죠 줄어드는 비율은 수축계수고 늘어나는 비율이 팽창계수죠 선팽창 또는 열팽창계수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는 겁니다 앞전 시험에 또 언급이 되죠 그 전에 또 언급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초가 되죠 그래서 선팽창계수 이런 팽창계수나 수축계수는 거의 같다는 겁니다 거의 같다 또는 유사하다 비슷하다 거의 동일하다 같은 톤이면 되는 거 많죠 그래서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알칼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보통 시멘트의 석회 성분하고 물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띄게 됩니다 수산화 칼슘 성분이 돼요 초반에는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되는데 콘크리트의 수산화 칼슘 성분입니다 이것이 pH가 12에서 13 정도 사이가 되는 강알칼이성을 띄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10일 이상 유지가 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개념상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개념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수산화 칼칼, 알칼이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부착 강도와 비교적이죠 둘이 부착이 되면 거의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일체식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철근의 자굴을 방지해서 콘크리트가 자굴이라는 것은 이거죠 화중이 작용됐을 때 굴절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자굴이 생길 수 있는데 콘크리트가 옆에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자굴이 안 생길, 굴절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굴을 방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은 자굴이 안 생기죠 콘크리트 때문에 그리고 5번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이 탄성계수는 탄성계수는 보통 이걸 탄성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에 대한 제축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직각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탄성계수 그래서 탄성계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큽니다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상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 측면까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69페이지에 저기 나옵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하가 나옵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하라는 것은 원래 페이지 69페이지 콘크리트의 중성하 중성하라고도 하고 또는 탄산하라고도 합니다 탄산하 예를 들면 사람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떻게 됩니까? 일률적으로 태어나면서 늙어지고 똑같은 건 아니죠 성격이 약간 변하죠 남성은 나이 들면 약간 여성화되고 여성은 약간 남성화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중성하는 것을 콘크리트의 중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개념이죠 콘크리트의 중성하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원래 pH 자 이겁니다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띄고 있어요 어머 원래 강알칼리성이 되니까 콘크리트가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입니다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띄고 있는데 이때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결합을 해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 CO2죠 이게 약산성이잖아요 얘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얘가 탄산칼슘으로 바뀝니다 탄산칼슘 탄산칼슘으로 바뀌는데 이 탄산칼슘이 pH가 8.5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면서 이 탄산칼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탄산화 또는 중성화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콘크리트 중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매입된 철근이 녹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 유지가 되면 바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성화는 시험에 자주 응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71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 개념이 나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의 장점에서 콘크리트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내야 내구적이다 자 내야는 하지에 견딜 수 있는 것이 내야죠 내야고 내구는 마모나 균열 이런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내구죠 그리고 2번에 보면 내풍 바람에도 강하고 내진 지진에도 강한 구조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런데 페이지 72페이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을 배근해 놓고 그 부집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 부집을 만들 수 있는 형상은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보통 철골 구조되면 주기적으로 농막이 칠을 해줘야 돼요 한강 철교 자꾸 도려 칠을 해주죠 그리고 나무 구조, 목 구조도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 관리비가 그래서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측면 알아두시고 단점상 1번 보면 자체의 중량이 무겁습니다 자중이 보통 자체의 중량이 건물 전체의 중량의 자중이 90에서 95%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자중 자체의 무게가 전체의 90에서 95% 돼 철근 콘크리트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 실내에 있는 일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소파도 뒷놨고 가구 TV 이런 거 다 지났죠 그리고 마감제 이런 거 다 해놨잖아요 그래 봤자 그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5에서 10% 사이백 90에서 95%가 전부 자체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무겁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무게는 이 정도 됩니다 1,2,1m땅 철근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1,2m땅 2.4톤이 됩니다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 무겁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습식 구조 습식 구조는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공조입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식 구조가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기, 공기라는 것은 길다 해놨죠 공기는 공사 기간의 줄임말이에요 공기는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 칭합니다 공기, 공사 기간이 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료의 재사용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 보시고 다음 8번의 전음도가 크다 자 전음도는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파트에서 청간 솜은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진동이 들리는 거죠 전음도가 큰 거에요 이건 단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거죠 차음성은 크죠 차음성이 큰 거는 이거는 장점이에요 음을 잘 차단해요 이거는 장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층,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죠 음은 차단은 잘 압니다 그런데 쿵, 진동을 주면 음이 전달되죠 전음도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청간 솜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콘크리트에 대해서 필력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사실 이거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라는 것은 이거죠 자 시멘트하고 시멘트 어? 그런데 이제 시멘트가 결합제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시멘트하고 결합제로 사용해서 물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골제들이 필요하겠죠 골제 그럼 골제는 일반적으로 모래하고 자갈을 골제라고 하는 거고 작은 모래 그래서 이제 모래는 작은 골제고 그런 골제? 자갈 그리고 콘크리트는 성질 개선을 위해서 혼화 재료를 갖다가 투입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재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가 대표적인 결합제 중에 하나죠 이 결합제로 시멘트를 사용하는 거고 그런데 이 시멘트가 혼자 반응을 일으킬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 시멘트의 석회 성분하고 물화구의 반응을 우리가 수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수화 반응 또는 수화 작용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화학 반응을? 수화 반응, 수화 작용으로 개칭합니다 그러면 수화 반응에서 응결 경화가 발생이 되는 거야 응결 경화 그러면 응결이 먼저 생기는 거야 겨우 형상을 갖춰도 응키는 작용이 응결이에요 응키는 작용은 응결이고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게 경화예요 그러면 응결이 끝나면 뒤에 경화가 생기는 거야 여기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거야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거 이것을 경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수화 반응에 반응이 생기면 열이 생겨야죠 여기 발생되는 열을 발생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것을 수화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거리트 그리고 골제는 모래가 장골제고 굵은 골제가 자갈이죠 애가 장골제 한문으로 세골제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자갈이 굵은 골제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혼화 재료는 다른 성질 개선상 시공연도를 좋게 하겠다 겨울에 잘 얼지 않게 해서 약품이나 재료를 투입하는데 이것을 혼화 재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혼화 재료는 기포를 생기게 하는 약품도 있을 거고 다양한 약품도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혼화재 아이자, 재자를 쓰는 재료재자 재료로 투입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재료재자 그리고 혼화재 의자, 재자 약품재자죠 이 혼화재 그래서 이거는 약품으로 투입을 하는 거에요 약품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콘크리트의 기본적인 재료적인 측면이 됩니다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측면을 보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 74페이지에서 보시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해놨죠 분말도가 크면 시멘트의 가루들은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입자가 미세해진다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분말도가 크다면 시멘트 입자가 커지는 개념이 아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아주 미세하다 아주 가루가 곱다 뜻을 의미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서 보시면 78페이지에 보면 콘크리트 배합 개념이 나옵니다 78페이지에서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배합적인 측면에서 먼저 1번에 보면 물결합제비가 나옵니다 물결합제비 그리고 2번에는 79페이지에 물시멘트비가 나오죠 물결합제비 또는 물시멘트비 자 그러면 물결합제비나 물시멘트비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결합제 과거에는 물시멘트비로 거의 썼습니다 그런데 시방서 개념상은 요새는 물결합제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직도 그래도 물시멘트비라고 많이 씁니다 교수님들 용어사 차이점은 무엇이냐 최근에 콘크리트 레미콤 만들 때 시멘트만 결합제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도 좀 첨가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물결합제비라는 것은 분모를 결합제의 중량, 시멘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결합제도 추가로 넣기 때문에 물결합제의 중량에 대한 그럼 결합제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를 나타낸 거죠 이것을 백분유를 한 것을 물결합제비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시멘트비라는 것은 물시멘트비는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그래서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를 백분유를 한 거예요 이것이 물시멘트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물시멘트비 그러면 보통 물시멘트비 또는 물결합제비가 있을 때 주의할 점은 그러면 물결합제비나 물시멘트비가 증가된다, 커진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늘어난다 물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시멘트비, 물결합제비가 준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상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슬럼프 시험이 나오죠 슬럼프 시험 자 슬럼프 시험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는 사실상 이거죠 슬럼프 테스트,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비합해서 부어넣어 부어넣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때문에 이때 이 콘크리트에 얼마나 시공이 용이하느냐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시공연도라는 것은 콘크리트 작업의 용이성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묽은 정도를 우리가 시공연도라고 해요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바로 슬럼프 시험 개념이 되면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슬럼프 시험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슬럼프 시험이 됩니다 그러면 슬럼프 시험이란 것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 슬럼프 콘이 제도 원칭 몰드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가 지름 10cm예요 밑에가 지름 20cm가 되고 높이가 30cm가 되는데 이게 손잡이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은 슬럼프 콘이고 슬럼프 콘이라고 해요 슬럼프 콘에다가 콘크리트를 3에 나누어 다졌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채우고 25에 다지고 3분의 1 채우고 25에 다지고 그러면 이것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면 얼마나 흘러내렸는가 위에서 아래로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흘러내린 값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내려왔나요 2cm를 우리가 슬럼프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슬럼프 치 쓸 수가 있어요 치 또는 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흐르면 슬럼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슬럼프 치 슬럼프 값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 값을 슬럼프 갑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나타내는 값이 슬럼프예요 슬럼프 치 또는 값이라고 하고 그걸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슬럼프 값이 커진다는 것은 묽은 비빔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9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그 박스가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의 일반 슬럼프 값은 80에서 100 그럼 최대치가 150mm다 그러면 여기에서 mm 단위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기본적으로 일반 철근 콘크리트는 150mm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일반 철근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슬럼프 값은 150mm 이하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이걸로 나타나겠다 이겁니다 간단히 개념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 그리고 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시공연도 해가 나오죠 시공연도라는 것은 강도가 크고 내구적인 콘크리트는 안전한 콘크리트는 안전한 콘크리트 만들 수 있는 묽은 정도에 놨죠 그럼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가 바로 시공연도예요 얼마나 콘크리트가 반죽이 묽으냐 이것을 시공연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않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상 단위 수량이 나오겠죠 단위 수량이라는 것은 단위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단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의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숫자는 물숫자의 개념이 된 거예요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 1 세제곱 메다 단위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콘크리트, 콘크리트 1 세제곱 메다 비빔할 때, 비빔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죠 사용되는 물의 양을 물의 양을 단위 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위 수량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 이거죠? 단위 시멘트량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시멘트의 양이 되는 거죠 콘크리트 1 세제곱 메다 비빔할 때 사용되는 시멘트의 양이에요 시멘트의 사용량이죠 이게 단위 시멘트량이 되는 거예요 단위 수량이다, 단위 시멘트량이다 그래서 앞으로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이 나오면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래서 용어를 모르면 힘들어요 단위 수량이 무엇을 의미하네요 그래서 단위 수량이 뭔지 이렇게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나 시멘트의 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시국연도는 좋아지죠?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게 되면 이것을 증거하면 시국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입자의 시국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작업은 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식사하실 때 아프실 때 작은 걸 드셔야지 잘 들어가죠 큰 걸 먹으면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시국연도는 간단히 입자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증거하면 시국연도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저 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 철금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철금하기에 앞서서 성질과 관련된 거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96 페이지 페이지 96을 보시면 콘크리트의 성질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1번의 블리딩 개념이 나오죠 블리딩 블리딩이란 것은 수분 상승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수분 상승 현상 블리딩 현상 그러면 콘크리트에 비빔할 때 물을 많이 첨가를 합니다 물을 많이 첨가하게 되면 이때 물을 너무 많이 썼어 또는 부적합한 골제 사용했거나 이물질 많이 포함된 골제 썼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묵은 것이 밑에 깔아앉는 거예요 침강하면서 침강 깔아앉으면서 가벼운 건 위로 그래서 이때 물하고 이물질이 가벼운 이물질이 위로 상승하는 거예요 물하고 이물질이 콘크리트 표면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블리딩 원래 블리딩은 의학적 용어는 출혈 아닙니까? 출혈 콘크리트 피는 물이죠 그래서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하고 그 2번 레이튼서가 바로 이물질, 백색 이물질입니다 올라온 이물질이 블리딩 수가 마르고 나면 하얀 백색 이물질이 생길 걸 레이튼서라고 칭합니다 레이튼서 그리고 페이지 3번에 보시면 그래서 97페이지 크리프가 나오죠 크리프란 것은 콘크리트 일전 하중을 계속 가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된 현상을 우리가 콘크리트의 크리프라고 합니다 크리프 현상 크리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꽂이에 책을 꽂아 놓으면요 일정한 무게의 책을 꽂아 놓으면 책을 더 많이 꽂지 않는 책이 처지죠 이런 것이 바로 크리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건조 수축이죠 건조 수축은 잉여 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현상을 건조 수축이라고 해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원래 수화 반응에 필요한 물만 넣어서 비빔하면 비빔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을 넣어서 비벼서 시공연도를 작업의 용이성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물을 넣게 됩니다 그 잉여 수분의 정발로 건조 수축에서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입술에 균열을 가는 것이 난방을 하니까 실내가 건조하니까 입술에서 건조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입술의 균열이 바로 건조 수축 균열 개념이 됩니다 그 장면사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